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의 회장으로 15년간 근무했던 인물은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란 책을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웠던지 자신의 리더십 의록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파트를 보니까 이 부분에 또 주옥 같은 그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되겠다 지피를 마무리한 시점에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교훈을 한자리에 모아두면 훨씬 유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했는데 그중에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혁신 아니면 죽음이다 새로운 곳을 두려워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시작해보는 거죠 시작했는데 예상과 또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냥 접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다 돌려보고 안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종종 철저한 완벽 추구에 대해 말한다 사실 이 표현은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 내가 말하는 완벽 추구는 일련의 특정한 규칙이라기보다도 사고 방식에 가깝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추구해야 되는 완벽주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평범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혁신이다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충동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 경계하는 것, 멀리하는 것이 바로 로버트 아이가에 있어서의 완벽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음은 일을 망쳤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존중하고 신뢰할 것이다 실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며 누구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사의 시도자라고 칭해는 사람들이 깊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면 누구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음은 누구라도 정중하게 대하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치를 낮추거나 실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정서적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한다 당신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또한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탁월함과 공정함이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완벽을 위해 노력하되 지나치게 제품에만 신경 쓰다가 사람을 놓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랜 세월 동안 현장을 체험하면서 본인이 채득한 것을 의록으로 남긴 겁니다 로버트 아이거 월터 진진의 회장으로 15년 지냈던 인물입니다 다음은 진정한 고결함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은 리다십의 비밀병기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회사는 당신이 믿는 가치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변기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라는 것이 다음은 경험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지녔다고 아는 수준보다 높은 역량을 요하는 역할을 맡겨라 다음은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과하지 말고 인정하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익히기를 위해 노력하라 다음은 창의력 관리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조언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 프로젝트에 달려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종종 명확하고 일관된 큰 생각이 없을 때 그 부족함을 숨기는 방법으로 세부사항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 소소하게 시작하면 보잘것 없어 보일 뿐이다 ABC에서 황금 시간대를 맡은 첫 회에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은 창의성이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노력 부족으로 벌어진 실패가 아닌 한 실패에 비교적 관대해졌다 혁신을 원한다면 실패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젊은 날에 실패해야 핵심할 수 있다는 걸 깨우친 거죠 다음은 안전제일주의를 경계하라 위대함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라 다음은 야심이 기회보다 앞서 달리게 하지 말라 장래의 직무나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만과 조바심이 생길 수 있다 야심은 현재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 재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을 찾는 방법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며 조직의 기여에 성장할 기회를 모색하고 태도와 열정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기회가 열렸을 때 보수가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대목은 아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네요 야심은 현재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서 조직에 기여해 성장할 기회를 모색하고 태도와 열정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기회가 열렸을 때 보수가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되라 아주 좋은 조언이네 우리가 51년생이니까 69시에 은퇴한 CEO의 모든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나의 예전 상사 댄 버커는 내게 다음과 같은 메모지를 끝낸 적이 있다 트롬본 오일 제조 사비는 뛰어들지 말라 세계 최고의 트롬본 오일 제조업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세계 전체의 트롬본 오일 소비량은 연간 수십 리트에 불과하다 나와 회사의 자원을 빨아먹으면서도 돌려주는 것은 많지 않은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메모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에 대해 경영진과 대화를 나눌 듯 꺼내서 보여주곤 했다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회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기능적 관계에 들어가면 그 밑에 나머지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방도가 없다 항상 싸우는 부모를 둔 자녀들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만다 아이들은 항상 긴장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반감을 품거나 형제 자막길이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 다음은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금시해 알아차리고 당연히 그들의 존경심도 빠르게 사라진다 늘 신경을 쓰고 주위를 기울여야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 때는 가급적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바름직하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건 역시 리더의 직무다 누구나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본질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하 직원들이 당신의 자리에 오를 준비를 갖추도록 돕고 당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그들이 개발해야만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라 그들이 항상 향상을 꾀하도록 돕고 때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십이다 전임 CEO였던 마이크 아일전원은 세부 상황까지 꼼꼼하게 통제하는 경영 스타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나 역시 일정 부분은 그의 말에 동의한다 세부 상황에 공을 들이면 리더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위대함은 종종 매우 작은 것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경영의 단점은 자칫 숨막힐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리더가 구성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는 것이다 어쨌든 참 멋진 말들이 많네요 리더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관론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사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관론은 피해 망상을 유발하고 그것은 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초래하며 그것은 다시 리스크를 해모시킨다 우선순위를 맹악하게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맹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된다 시간과 에너지와 자본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로봇 아이가 15년간 월트 진인사의 최고 경영자를 지내고 2020년 초에 그만둔 사람이 책을 마무리하기 전에 좀 아쉽게 본인이 일종의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의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TV가 여러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구독을 통해서 공TV도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